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9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우상향을 하면서 10시 17분경에는 2만 26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아향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57% 정도 상승한 2만 1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9월에 고용보고서에 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 중동발 지정확정 리스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현재 시장이 어수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9월에 고용보고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더 발표 전부터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9월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4만 8천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5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또 미국의 9월 실업률은 4.2%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1%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 전반적으로 9월에 고용보고서 잘 나온 것 같은데 시간당 평균 임금은 또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데이터를 아까 9시 반에 나오고 나서 급하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보다 업계에 있는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시들 보고서들을 쫙 훑어보고 왔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경기 침체가 뭐예요? 이게 결론이지 않을까. 이제 연착역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난주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올 확률이 15% 내외?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하면 우리가 경제 위기, 경제 위기라고 하면 코로나 때처럼 V자로 반등을 하지만 경기 침체, 경제 그런 시리즈? 아니면 둔화, 그런 시리즈는 나이키처럼 약간 U자를 그리면서 올라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 좀 보는 건 아주 활활 타는 그런 장보다는 침체되지 않는 그런 정제된 깔끔하지 않은 끈적끈적한 상승? 그렇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침체를 보시는 지금 패가 많이 갈리죠.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내년 초부터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것도 하드하게 온다. 아니면 소프트하게 온다. 나뉘고 또 경기 침체는 없다. 노랜딩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 금리위기 때도 2007년 12월에 거의 10회, 8, 9명이 다 내년에는 활황이고 끝내주니까 투자해라라고 그런 식으로 됐었던 거였는데 결국은 일이 터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미국도 앵커님께서 물어보시다시피 실업률은 좀 잡혀가는 듯 하긴 한데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임금은 올라갑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임금은 올라가는데 임금 상승률이 높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가 한 3분의 2, GDP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즘 팁이죠. 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걸 꼭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큰 햄버거가 뭐죠? 갑자기 생각해야 한다는데 미국 햄버거가 있는데 뭐죠? 빅맥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있어요. 햄버거 메이커가 있는데, 브랜드가 있는데 파이브 가이스? 아니요. 그거 말고. 쉑쉑? 네, 맞아요. 맞습니다. 쉑쉑버거 같은 경우에도 창업자가 머리를 써서 팁이 너무 중분한 방이고 팁. 뭐야. 뭐죠? 서비스하는 웨이터라고 하죠. 웨이터가. 거기 매장 관리자나 조리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거예요. 팁이죠. 팁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팁을 없애고 네, 그거를 그렇게 녹였다고 합니다. 그 가격에. 햄버거 가격에. 그랬더니 홀에 있는 웨이터들이 다 그만두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그런 걸 모르고 테이블에 계속 팁을 놓고 갔다는 말도 있고 매출도 떨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팁 문화가 미국에 고정이 돼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트럼프가 얘기를 하죠. 팁과 관련해서는 세금 매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더 우려하는 건 다음 달에 나오는 지표들이 원유가격뿐만 아니라 아시잖아요. 항만 파업하면서 물건 재고들 막 뒹굴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지표가 나왔으니까 지표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번 주의 지표가 쭉 보면 고용 지표죠. 이번 주는 고용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졸트 보고서가 졸트 보고서가 채용 보고서죠. 채용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고용이 후행성이 맞지만 졸트 채용입니다. 채용. 한마디로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미리 공고를 내는 걸 채용 공고라고 하잖아요. 채용 공고가 늘었다는 얘기죠.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인원들보다. 해군은 이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아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채용은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이 늘었다는 게 관건이었고 이때부터 고용 분위기는 좋았죠. 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업률이 계속 올라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채용이 늘었다. 그래서 경기는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쭉 내려가면 그 다음에 AT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피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엔점너가 뜨면서 엔점너 여러 개 지역을 갖고 계신 분들 그거가 나오면서 그렇게 이건 민간이거든요. 민간 부분이라서 민간에서 조사하는 거라서 그래도 높게 나왔으니까 그나마 안도에 한숨을 쉬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크게 별 3개짜리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이죠. 어제죠. 어제. 여기죠. 주간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거 매주 나오는데도 매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그냥 쏘쏘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웠던 건 서비스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살짝 낮긴 했는데 0.2포인트인데 어쩔 때는 0.2쯤이야 하지만 어저 때는 0.1포인트로 시장이 막 경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50이 넘는 국면이란 말이죠. 50이 넘기 때문에 0.2포인트쯤이야 라고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ISM 비제조 비제조 관련된 거 여기서 구매자리 수 이게 50을 넘어가면서 여전히 50을 넘어가면서 괜찮았습니다. 여기도 이거죠. 이거 중요한 게 그리고 고용 고용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 이건 뭐 소소하니까요.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비농업 부문 비농업 고용 디스만 보시는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부 기간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금 선거 시즌이죠. 우리나라 선거 시즌에 뭐하죠? 돈 풀어요. 돈 풀면 뭐하죠? 사람들 고용합니다. 사람들 뭐 할 거 없는데 도로 깔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도 잡히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민간이죠. 민간이 선거철이라고 사람 고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변화 넘게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이제 이게 서플라이즈 한 거죠. 여기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여기는 정부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 감안을 거 봐야 됩니다. 이 차이만큼 정부 부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이거죠. 이거 이거입니다. 그리고 실업률 실업률은 소소합니다. 이거 진짜 소소하잖아요. 4.1이나 4.2나 4.3나 뭐가 달라라고 하지만 시장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 그 CPI 그런 시리즈보다는 고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일단 뭐 인플레이션은 잡힌다고 보고 있는 거고 기본 잡힌다고 보고 있는 거고 실업률에 집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실업률을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부분하고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을 한번 찍어볼게요. 실업률을 찍으면 이걸 찍으면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많이 예민하죠? 예민합니다. 보시면 2020년부터 쭉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분이 왜 나오시죠? 2020년부터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4% 언제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맥스로 보죠. 여기 맥스가 있죠. 맥스로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계속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경기 침체 안 왔을 때도 이 정도였어요. 6%, 5% 그 정도였어요. 4% 때 이 정도 이거 팬데믹이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나 라고들 하실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역사적으로 이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딱 보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라는 건 순간 고개를 들면 그러니까 시작은 그 말하고 딱 맞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미약하지만 한 번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 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업률은 경기의 끝판왕이죠.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미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예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해외 선물하는데 100개 약 1000개 약씩 그렇게 때려 넣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1개 약씩 넣지 않아요? 1개 약 2개 약씩 넣기 때문에 조약도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예민하게 보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는 CPI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목요일 금요일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거기보다는 노동이죠. 노동, 실업률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월이 이번에도 파월이 나와서 물가가 올라가고 어쩌고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어쩌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실업률 고용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연주는 두 가지죠. 물가 안정하고 고용입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연착력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물가는 잡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실업이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미 다 망가진 상태라서 또 돈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문제는 이제 비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우려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대체로 저 말고 대체로 데이터를 보면 많은 애널리스트들 짧은 시간에 검색을 했거든요. 보고서를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 하는 말은 비컷은 오지 않을 거라고 페드워치 보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가 여기였죠? 지난주에 봤을 때가 여기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가운데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여기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됐었죠? 이게 이게 25BP예요. 25BP 이게 25BP 지금은 90%예요. 어제까지 어제는 67% 지난주는 소소했고 비링비링했죠? 바뀌었을 바뀌었을 때도 있었죠. 지난주에 50BP가 50%인데 점차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페드워치대로 보통 가더라고요. 이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 울렁증이 날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보고 있으면 야 저기까지? 라고 싶을 정도로 올라갔다가 재미있는 건 다 뺍니다. 그거를 중간에 중간 없이 다 빼는 경우도 있으니까 추세를 끝까지 발라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버티다가 난리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발 버티지 마시고 손절을 좀 두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특히 오브나이트 하지 마시고 영매매하지 않으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경제 지표는 연착륙 그 다음에 베이비컷 스몰컷이죠. 스몰컷에 지금 데이터들이 다 맞춰져 있고 경기 침체가 뭐예요? 이 시리즈도 지금 슬슬 가고 있다는 분위기고 이게 요즘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전쟁이죠. 분쟁이 아니라 전쟁이 됐습니다. 1대 3으로 지금 싸우고 있죠. 1대 4가 되고 있는데 1대 그래서 그 부분도 예민하지만 중요한 건 이라크는 뭐죠? 산유국입니다. 이라크 잘 건드린다고 기름이 석유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라크산 석유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지는 않죠. 제재를 많이 당하니까 중국이 몰래 몰래 사고는 있지만 그리고 말 안 듣는 미국 말 안 듣는 눈치 안 보는 여러 국가들 사고는 있지만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일만도 한데 시장에서 신기가 쓴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리게 오늘 분석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민간 특히 민간 비농업 고용주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고용은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하고 신확률이 4.5%를 넘지 않는 이상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베이비스텝 금리 인하에 대한 현재 기대감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짧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지수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될 만한 게 금리 인하의 폭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여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될까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둘 다요? 제가 여기저기서 듣고 보고 하고 있는 거 둘 다 금리를 너무 한꺼번에 지금 지난 FMC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의심했거든요. 경기 침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게 뭔가 있는 게 아니야? 라면서 지표들을 검증을 했습니다. 연준을 믿어야 되는데 언제 봤다고 믿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책임져줄 것도 아니고 우리 계좌가 그렇게 됐을 때 미안하단 말 하더라도 못 듣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50bp를 내렸다는 그 이유 뭔가 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표들이 다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선제적으로 한 거구나 다들 그렇게 용인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오르는 거고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건 그럼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것들 어떻게 되느냐? 횟수겠죠. 횟수. 횟수겠죠. 만약에 갑자기 다음에 75bp를 내린다 시장의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75bp를 왜 내려? 역사상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왜 내려? 50bp도 한 번 급락이 나왔는데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75bp를 내린다 그러면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차라리 그보다 경우에 따라서 자주 꾸준하게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게 내려주는 게 그 정도를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되고 데이터는 중요하겠죠. CPI가 생뚱맞게 쇼크 상태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증시가 흔들리겠지만 쏘쏘하게 아래으로 살짝 출렁거리는 건 용인이 될 것 같고 대신에 실업률은 매주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피곤합니다. CPI는 매달 나왔는데 실업률은 매주 나옵니다. 아시죠? 주간 실업률이 매주 목요일날 나옵니다. 피곤하죠. 매주 목요일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조심조심하면서 당분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고용지표에 주목하면서 다소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엔 또 어떤 매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사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0.37% 정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트보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차치쟁이니까. 일목근형표를 보게 되면 앞구름이 양운입니다. 밑에 ADX를 보시게 되면 DMI 플러스 DMI가 위로 가고 있고 ADX도 위로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MLCD가 아직까지는 음의 영역이긴 하지만 일단 이 두 가지로 우리 양을 양쪽으로 출현할 수가 있고 하단 지지대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832랑 920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계속 지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2만선 2만선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좀 디테일한 차트로 가보죠. 디테일한 차트로 가보면 여기 막 그건 아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만선이죠. 2만선 2선입니다. 2만 2만 10 2만 20 이 라인이 지켜져야 현재 기준으로 지켜져야 되고 밑으로는 920이죠. 920 그리고 850, 830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자리들은 하다 보면 880도 있죠. 어저께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매매하시면서 이 880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880 850, 830 이 정도가 지켜져야지 그리고 윗선으로는 920 그리고 950 2만 이 정도가 지켜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가 지켜진다 그러면 상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 그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목 근육표 설치하시고 여기 보시면 앞구름이죠. 앞구름이 양운으로 될 땐 매수로 받으시고 지금 음운이죠. 음운으로 될 때는 매도를 올라올 때마다 치시는 게 좋습니다. 위로는 2만 120 이랑 그리고 2만 얼마죠? 2만 250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매도로 끝까지 발라먹겠다 하지 마시고 그 정도면 한 60에서 80틱 100틱 정도 나오는 곳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날씨다 이렇게 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다 이렇게 해서